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려면 좋은 상품이 있고 좋은 서비스가 있고 그게 꼭 마케팅이랑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씨바타 제목이 마케팅의 비밀 아닌 비밀인데 제가 이제 별의별 마케팅을 다 해봤어요. 마케팅에 제가 진짜 도가 텄는데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실패하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드리면 제가 성공한 거랑 실패한 거랑 맥락이 바뀌거나 1%가 바뀌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흐름이 바뀌면 옛날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리고 옛날에는 틀렸지만 지금 옳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마케팅의 영역이라는 건 여러분 뇌피셜이 진짜 뇌피셜 범벅인 곳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여러분 예쁘게 하고 잘 만들면 마케팅이 잘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지 개런티가 된 게 없어요. 대표적인 거 예를 제가 두 개 큰 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마케팅이 제일 치열한 것은 스마트폰 시장이에요. 글로벌 가전 스마트폰 안 쓰는 데가 없죠. 진짜 그래서 삼성이랑 애플 이런데 스마트폰 마케팅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발표회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다 못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둘 다 유튜브에다가 라이브에다가 영향을 때려 박아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애플은 반만 이겼고 삼성은 거의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량적 지표가 명확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삼성이 어떤 핸드폰 시리즈에서 그걸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얘네가 하자마자 댓글이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댓글을 막았어요. 그 다음에 뭐도 막았을까요? 좋아요 싫어요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기존에 했던 거를 유튜브 라이브로 옮긴 거거든요. 자기네가 이제 발표했던 거를 그 돈도 막 진짜 수십억 썼을 거예요. 수십억 썼을 거예요. 준비도 어마어마하게 근데 어때요? 그게 뭐 안티가 몰려왔던 뭐 어떻건 간에 최악으로 반응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많이 보지도 않았고 본 사람들도 싫어요를 더 많이 눌렀어요. 대참사가 벌어진 거죠. 삼성에 붙은 마케터들이면 나름 최고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피셜 범벅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애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플도 여전히 안티들이 있기 때문에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 여기는 팬덤이 더 세갖고 좋아요는 이겼어요. 좋아요는 좋아요, 싫어요는 안 지웠는데 애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좋아요 대 싫어요 비율이 여러분 이제 체인지그라운드 심박사 이런데 채널 보통 일반 채널은 다 98%, 99% 이래요. 근데 그때 한 80 몇 프로 나왔을 거예요. 생각보다는 흥행은 못했어요. 그냥 그거를 이렇게 컨텐츠 제가 만약에 제가 애플 마케터랑 삼성 마케터였으면 그렇게 쇼를 크게 안 했을 거예요. 작은 컨텐츠를 여러 개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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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거에 광고를 때려 박았을 거예요. 뭐죠? 전형적인 안티프레즐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그게 있어요. 제가 했던 비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뼈하대 출간을 두고 여러분이 나중에 뼈하대 한번 목차를 펴보세요. 이제 뼈하대 목차가 이렇게 5개씩 10개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7개씩 뭔가 한번 듣게 그거를 원래 한 쪽에다가 20개의 목차를 다 써도 되는데 일부러 나눴어요. 왜 그랬냐 이 뼈하대는 잘된 글을 모아서 낸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이미 검증받은 거였어요. 이거는 본 사람들은 이미 좋아하고 그 평균 회기를 끝낸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각각의 챕터에 너무 제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자신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다가 목차를 보여주자고 해서 그때 어떻게 했냐 목차를 사진을 찍고 책 표지만 마지막에 찍어서 그냥 광고를 집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거기에는 그 어떤 내용이 없어요. 목차만 있어요. 목차만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공유가 천몇 개가 됐어요. 뭐가 진짜 아무 내용도 없고 목차랑 표지만 있는 건데 공유가 천몇 개가 됐어요. 우리가 글을 그렇게 열심히 쓰고 영상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청공유가 안 되는 게 95%거든요. 와 나는 그래서 그때는 제 예측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를 목차를 나눴 썼냐 이게 페이스북은 그리들 룰이라는 게 있어갖고 텍스트가 그림에 30%인가가 넘어가면 광고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백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일부러 디자인까지 그걸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많이 팔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 책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건 제가 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책을 이미 저는 다 읽은 상태에서도 목차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심박사 TV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박사 TV에서 제가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설명을 해도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1세를 못 넘긴 책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제가 이걸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오히려 영상에는 영상에는 내가 이 목차를 제가 영상에서는 목차를 몇 개만 읽어드렸거든요. 목차가 너무 많아서 달걀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커뮤니티에 목차를 제가 쳐서 쫙 썼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커뮤니티만 제가 공지를 했는데 순위가 20몇위가 됐어요. 1일 판매가 교보에서 20몇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거 이제 그 목차를 보고 사람들이 계속 사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찍는 시점은 이게 몇 주 전이어서 제가 지금 순위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무난하게 상위권 랭크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목차를 보여주면 온냐? 아니에요. 제가 홍 박사님 책도 목차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목차만 찍어서 광고를 해봤어요. 팁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목차가 좋은데 해도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100%라는 게 없어요. 근데도 여기서는 함의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이 음식점을 하건 서비스가 좋건 뭐 좋은 제품을 갖고 있건 여러분의 컨텐츠가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야 돼요. 메타인지가 매우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컨텐츠가 좋으면 화려한 수사가 필요 없고 스토리가 필요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마케팅하는 게 훨씬 잘 팔립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막 뭘 꾸미고 앞에 후킹을 하고 막 낫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특히 맛집들 이런 데는 자신 있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맛집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든 무료로도 일단 많이 나눠줘 보고 50%짜리 쿠폰도 많이 뿌려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먹는다니까요. 근데 안 맛있는 데가 얄팍하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요기나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좋은 상품인데 그걸 마케팅으로 성공시키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풍을 맞습니다. 왜? 여러분 어떤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는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뭐냐 이제 연력학을 조금 이렇게 저는 뭐 기획가는 아니라서 연력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는데 연력학 관련 책들을 보면서 아 열적 종말 이게 온도의 차이가 나지 않아서 열적 평형상태가 오면은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라 이게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차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위치에너지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차이는 포텐셜이고 결국에는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제품의 수준은 이만큼인데 그거를 내가 얇팍한 방법 얍실한 방법으로 이만큼 팔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는 어떤 유튜버들한테 아니면 기자들한테 블로거들한테 좋은 바이럴 소스입니다. 어마어마한 공격을 맞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방송국이 옛날에 왜 세상을 장악했냐면 쌍방향 통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방송국을 견제하던 건 언론사가 또 따로 있었죠. 방송국이 헛소리하면 언론사가 기사를 썼겠죠. 근데 이제는 근데 거기도 또 카르텔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유튜브라는 개인 독립 방송체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얄팍한 걸로 뭘 팔아버리면 리뷰어들이 진짜로 목숨 걸고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게 돈이기 때문에 뷰수가 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거를 밝혀내면 정의구현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얄팍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나쁜 거를 운 좋게 마케팅으로 팔았다 여러분 인생 재앙을 맛볼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막 출판 관계자분들도 이런 걸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출판을 꿈꾸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되게 구체적인 꿀팁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목참한 광고를 페이스북 같은 데 인스타그램에서 해도 생각보다 많이 팔립니다.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에서 역량이라는 거 효과라는 걸 맥시마이즈 하려는 노력을 피통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좋으면 압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만약에 근데 읽어봤는데 별로면 악플이랑 이런 걸 무지하게 테러를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는 그 마케팅의 비밀 아닌 비밀을 알려드렸는데 근데 쉽게 또 한 줄로 정리하면 좋은 거는 대놓고 팔아라예요. 좋은 거는 겸손할 필요 없다. 아주 명쾌한 결론이네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구체적인 마케팅 꿀팁이 있으면 제가 또 여러분이랑 구체적으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